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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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심이로드 치킨입니다! 치킨이 잘 어울려요 치킨이 소스로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매콤해요 치킨이 매콤하고 치킨이 매콤하고 치킨이 매콤해요 치킨이 매콤해요 단무지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르 Cali 오르몬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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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이번엔 계란과 계란과 계란을 먹어볼게요 계란은 계란을 먹어볼게요 계란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초콜릿 초콜릿 고소한 맛 랍스터 핫도그 오돌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